1. 무부하시의 직류 출력 전압이 12V인 정료회로의 전압 변동률이 10%일 경우 전부하시의 단자 전압은 약 얼마인가? 2. 10.9V 2. 다음 중 정료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중간 탭이 있어 소형 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상적인 차동 증폭기의 동상 제거비는? 4. 무한대 4. 다음 중 드레인 접지형 FET 증폭기에 대한 특성으로 틀린 것은? 3. 출력은 입력과 역이상이다. 5. 다음 주어진 회로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회로의 기능이 아닌 것은? 4. 온도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6. 이득이 백인 저주파 증폭기가 10%에 외율을 가질 경우 외율을 1%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전압 부교연을 걸어주어야 하는가? 2. 0.09 7. 다음 중 주파수변조에서 신호대 잡은 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4. 증폭도를 크게 높인다. 8. DPSK 복조에 주로 이용되는 검파 방식은? 4. 차동 위상 검파 9. 다음 회로는 어떤 발진 회로인가? 2. 위상천이 발진 회로 10. 다음 중 발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외부로부터 일정한 입력 신호를 제공해 주어야 발진 과정을 지속할 수 있다. 11. 다음 중 그림과 같은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입력 파형의 윗부분을 잘라내는 피크 클리퍼 회로이다. 12. 다음 중 멀티바이브레이터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고차의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다. 13. 논리식 y는 abc 플러스 abc 플러스 abc 플러스 abc 플러스 bc를 간단히 하면? 2. ac 플러스 b 14. 다음 중 0에서 9까지의 10진수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이진수 측에는? 4. bcd 코드 15. 다음 중 전가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아랫자리에 자리올림을 더하여 그 자리 이진수의 덧셈을 완전하게 하는 회로이다. 16. 다음 회로가 수행할 수 있는 논리 기능은? 2. 5 17. 다음 진리표를 부을 대수식으로 표시하면? 4. 18. 다음 그림과 같이 2인계의 10진수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이진수로 나오는 회로의 명칭은? 4. 인코더 회로 19. 31의 리플 기수기를 설계할 때 최소로 필요한 플립플루 배수는? 2. 5 20. 다음 중 동기식 3진 카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전단의 출력이 트리거 입력으로 들어온다. 21. am에서 반송파 전압이 10v 변조도가 80%일 때 상측파대 전압은 몇 v인가? 2. 4v 22. 다음 중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이나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다중통신에 사용되는 중계방식이 아닌 것은? 4. 반파 중계방식 23. 다음 중 gp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gps 수신기는 위성의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다. 24. 다음 중 레이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주로 가시거리 내에서 사용된다. 25. 채널간 간섭 등 위상 변화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QPSK의 위상을 연속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변조방식은? 4. msk 26. 다음 중 거리 측정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지상 뒤의 미국은 질문신호를 송신하고 항공기는 응답신호를 송신한다. 27. 다음 그림은 어떤 변조방식의 블록도를 나타내는가? 는 입력정보이고 FC는 방송주파수이다. 1. 협대역 각변조 28. 다음 중 에스크와 FSK 방식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진폭의 반으로 문턱값을 설정한 비동기식 에스크 방식 복조의 경우, 이를 0으로 판정하는 오류 확률과 0을 1로 판정하는 오류 확률이 동일하다. 29. 다음 중 VSB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아야 하므로, 필터 설계 조건이 까다롭다. 30. 다음 중 QAM 변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QAM은 비동기 검파 또는 비동기 직교 검파 방식을 사용하여 신호를 검출한다. 31. 다음 중 업스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증폭부 32. 다음 중 단상 반파 정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단상 반파 정료 회로의 최대 역전압은 EVM이다. 33. 다음 중 납축전지의 용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4. 백색 황산연의 제거 34. 다음 중 전력 변환 장치가 아닌 것은? 1. 인버터 35. 측정물의 작용에 의하여 계측기의 지침이 변이를 일으켜, 이 변이를 눈금과 비교하여 측정치를 얻는 측정 방식은 무엇인가? 1. 편의법 36. 축전지 극판에 백색 황산연이 생겼을 때 실시하는 충전 방식으로 오른 것은? 4. 과충전 37. 어떤 동추 케이블의 종단 개방 시 입력 임피던스가 35M이고 종단 단락 시 입력 임피던스가 187.5M일 때 이 동추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는 몇 오메가인가? 3. 75M 38. 다음 중 전원 장치에 사용되는 평화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초크 입력형의 맥독률은 부하 저항이 클수록 좋다. 39. 시효높이가 10M인 안테나의 0.08V의 전압이 수신되었을 때 이 지점의 전개 강도는 약 몇 dB인가? 1. 78 dB 40. AM 송신기의 신호대 자분비 측정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3. 전력계 41. 전파의 속도는 매질의 어떤 양에 따라 변화하는가? 4. 유전율과 투자율 42. 다음 중 전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스넬의 법칙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회전현상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 43. 간격피인 두 개의 평행 전급판 사이의 유전율 뇌의 유전체가 있을 때 전급 사이의 전압을 가한 경우의 변이 전류밀도는? 2. 44. 그림과 같이 도선의 길이가 람다사인 선단을 단락할 경우 AD점에서 본 임피던스는? 4. 무한대 45. 다음 중 도파관이 마이크로파 전속료로서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저역 통과 여파기로서 작용을 한다. 46. 특성 임피던스가 Z0인 선로의 부하 임피던스가 ZL이 연결되었을 때 부하단에서 1슬래시사 떨어진 선로상의 점에서 부하를 바라본 임피던스는? 3. Z2ZL 47. 다음 중 비동조 급전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급전선의 길이와 파장은 관계가 없다. 48. 다음 중 동축 급전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 템 모드의 전송이 가능하다. 49. 다이폴의 길이가 람다 10이고 손실 저항이 15메가인 안테나의 효율 퍼센트는 약 얼마인가? 3. 60% 50. 다음 중 수직 편파 수직 면 내 무지향성 안테나로서 이득이 좋아 이동통신 기지 공용 안테나로 많이 사용하는 안테나는? 4. 칼리니어 어레이 안테나 51. 다음 중 소형 경량으로 부협이 적고 이득이 높아 선박용 레이더 안테나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슬롯 어레이 안테나 52. 다음 중 브라운 안테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수평면 내 지향성은 팔자형 특성을 갖는다. 53. 프리아의 전달 공식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안테나 간의 거리가 2배 증가할수록 수신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4. 6dB로 감소한다. 54. 초단파 및 극초단파가 가시거리 이상까지 전파하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전리층 투과에 의한 원거리 전파 55. 다음 류딩 다이포란테나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맞는 말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1. 저항 인덕터 커페시터 56. 다음 중 전파의 창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토클러 효과의 영향 57. 다음 중 임계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전리층의 전자밀도가 높아지면 임계 주파수는 낮아진다. 58. 다음 중 도약성 페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간 다이버시티로 방지할 수 있다. 59. 다음 중 공전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파보다 단파에서 영향이 더 심하다. 60. 대지면을 완전 도체라고 가정하고 송수신 안테나의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수직 편파 송수신 안테나의 높이를 모두 2배로 증가시키면 수신 전개 강도의 변화는? 1. 변화가 없다. 62. 다음 중 시분할 다원 접속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채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신호를 송신하지 않는다. 62. DSSS 시스템에서 한 비트에 코드 길이가 8인 TN 시퀀스를 곱해 스펙트럼을 확산시켰을 경우 수신단에서의 처리 이득으로 가장 근사한 값은 얼마인가? 3. 9dB 63. 음성 신호를 표본화할 경우 표본 주파수가 FS는 8KHZ의 경우 보호대역은 얼마인가? 3. 1.4KHZ 64. 다음 중 GPS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은? 2. 전리층 65. 다음 중 정지 위성통신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극지방을 포함한 전세계 서비스 가능하다. 66. 다음 위성통신의 다원 접속 방식 중 시드마 방식의 간섭 방지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직격 코드 사용 67. 어떤 셀 내의 통화량이 39.5ERL, 1호당 평균 점유시간은? 100초일 때 이 셀의 1시간당 발생하는 호의 수는 몇 호인가? 2. 1422호 시간 68. 다음 디지털 변조 방식 중 진폭과 의상을 모두 이용하여 변조하는 방식은? 2. 16QAM 69. 다음엔 전송 방식 중 베이스밴드 방식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3. 원래의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70. 다음 중 오던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다중경로 환경에서 심볼간 간섭의 영향에 약하다. 71. 다음 중 시드마 시스템의 기지국 용량 증대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기지국의 다중 세터와 72. 다음 중 HDLC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고백엔 아크 방식의 에러 제어를 사용한다. 73. 다음 프로토콜 기능 중 오류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전송 이전에 예측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다. 74. 다음 중 무선 인터넷 액세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CSCD 75. 다음 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단말기기를 개발하는 경우 단말기 특성을 반영해서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최소한의 프로토콜 계층은 무엇인가? 2. 데이터링크층 76. 다음 중 OSI 참조 모델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요소가 아닌 것은? 4. 접속 매체 77. 다음 중 시스템 운용 계획의 보안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데이터베이스의 분산화 78. 다음 중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보안의 위협이 드는 요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피상적 공격 79. 통신 시스템이 고장이 난 시점부터 그 다음 고장이 나는 시점까지의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 약어로 맞는 것은? 3. MTBF 80. 다음 중 최적의 무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지국 통화량 분산 방법이 아닌 것은? 4. 안테나의 각도 조정 81. 다음 중 여러 I.O 모듈들이 인터럭트를 발생시켰을 때 CPU가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은? 2. 소프트웨어 폴 82. 다음 명령의 수행 결과 값은? 2. 3. 83. 다음 질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3. 프로그램 카운터 84. 500가지의 색상을 나타낼 정보를 저장하고자 할 경우 최소 몇 비트가 필요한가? 4. 9비트 85. 다음 중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은? 1. 목적 프로그램 86. 다음 중 2의 보수를 사용하여 A,B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4. 87. 다음 중 언어번역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슈퍼바이저 88. 다음 중 비동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컴퓨터와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일정한 클록 신호의 속도에 맞추어 약정된 신호에 의해 동기를 맞추는 방식이다. 89. OS 기능 중 자원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시스템 관리 90. 산술 결과 값이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을 때 제어의 흠이 계속되지 않고 고정된 기어 위치로 스위치되어 오버플로우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트랩 91. 무선 설비 규칙에서 정의한 공중선계의 충족 조건이 아닌 것은? 1. 선택도가 작을 것 92. 무선 설비는 전원이 정격 전압의 얼마 이내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하는가? 2. 플러스 마이너스 10% 93. 무선 설비 선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 업무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감리사는 설계변경 지시 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를 당시에 공정, 자제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공자에게 보고하여 한다. 94. 다음 중 적합인증 대상 기자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전기가 열기 95. 방송통신 기자제 등의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누가 고시하는가? 4. 국립전파연구원장 96.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 조건으로 맞는 것은? 2. 블랭킷의 어리어내의 가구수는 방송구역 내 가구수의 0.35% 이하일 것. 97. 156MHz에서 174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선박국 및 생존정의 송신설비의 주파수 허용 편차는 100만분의 얼마인가? 1. 10. 98. 무선설비 각 공사에 있어서 기술적 공법, 작업방법 등 공사 특별사항을 작성한 시방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특별시방서 99. 다음 중 고시대상 무선국을 허가한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허가의 일효기간 100. 무선방 위측정장치 보호구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무선방 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통신용 케이블